복 어플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밤이 두려워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문화, 심리, 사회 연예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내일과 내일모레 우리 대구에서 콘서트를 진행하는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. 뭐 이거는 매진입니다. 자 지금 표를 보면요. 31일은 SR석 매진, R석 11석, S석 6석이 남았습니다. 그리고 1일은 SR석 매진, R석 23석, S석 79석이 남았습니다. 뭐 이 정도면 매진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빈자리 꽉꽉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. 자 여러분들이 많이 원했던 노래입니다. 우리 황용님이 광주 첫 번째 콘서트날 받은 사연인데요. 정말 여러분들의 애안이 담긴 사연이 많습니다.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습니다. 우리 황용님을 사랑하는 팬 한 분의 사연과 함께 이분의 이야기는 황용님이 인생아 고마웠다를 방송에서 부르는데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입니다. 그리고 우리 녹색지대에 준비 없는 이별을 신청했습니다. 이 노래 들으시면 아마 많이 우실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중간에 울었는데요. 중간에 살짝 꺼이꺼이하는 소리가 제 울음소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먼저 팬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오래도록 일하기도 했죠. 그 힘든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. 이제는 딸들도 다 시집보내고 힘든 시간 다 지났다 한숨 돌린 어느 날 방송에서 영웅님이 불러주신 인생아 고마웠다를 듣고 꼭 저를 위해 불러준 것 같아 많이 울었어요. 이미 제 삶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가수님이지만 예전 저의 애창곡이기도 했던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까지 불러주신다면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다 위로 될 것 같아요.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해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정말 이별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준비 없이 다가온 이별은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꽃뿐이님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이제는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행복하게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이번에는 우리 녹색지대의 준비 없는 이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이 들면 그만인데 보고플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는 밤이 두려워져 아 그댈 보낼 오늘이 수월할 수 있도록 미운 기억을 주지 그랬어 하루만 오늘 더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게 줘 안 돼 안 돼 지금은 이대로 떠나는 널 그냥 볼 수는 없어 차라리 나 기다리라 마르래 내일과 내일 모레 여러분들 대구 콘서트 자리 꽉 채우셔서 감사합니다.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밤에는 대리운전도 하고 타이어 제조회사에서 오래도록 일하기도 했죠. 그 힘든 시간들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겠네요. 이제는 딸들도 다 시집보내고 힘든 시간 다 지났다 한숨 돌린 어느 날 방송에서 영웅님이 불러주신 인생아 고마웠다를 듣고 꼭 저를 위해 불러준 것 같아 많이 울었어요. 안녕하세요. 이미 제 삶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한 가수님이지만 예전 저의 애창곡이기도 했던 녹색 시대의 준비 없는 이별까지 불러주신다면 그동안의 힘든 시간들이 다 위로 될 것 같아요. 이게 참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한다 해도 참 저도 그럴 것 같아요. 정말 이별은 견디기가 너무 힘들잖아요. 근데 이제 준비 없이 다가온 이별은 또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까 꽃뿐이님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 테니 이제는 모든 짐 내려놓으시고 행복하게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확인드리겠습니다. 이제 7분 전이고요. 1층 자리는 전체가 다 매진했습니다. 지금 화장실 간 분들 몇 분을 빼고는요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황용님 만세입니다.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저기 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 쭉 해서 네 참 대단합니다. 어제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황용씨 이 사랑을 받고 정말 이미 뭐 대박난 가수죠. 이미 탑스타죠.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네 어제 콘서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굳은 일 지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.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네 우리 제가 아까 2층에도 올라 갔다 왔습니다. 오늘은 1층 전체 매진 축하 드리겠습니다. 야 대단합니다.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이시죠. 오늘 저는 나열입니다. 나열. 자 우리 황용님 네 보시면 이제 몇 분 안에 공연이 진행됩니다. 그래서 이제 약 한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. 네 자 우리 쭉 해서요. 여기는 잠시 좀 이따 또 들어오고요. 네 야 정말 대단합니다. 네 저도 이제 제자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제 저는 제자리로 가겠습니다. 나구열 네 네 안녕하세요. 네 나구열 네 제자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 대단하다. 네 정말 대단합니다. 안녕하세요. 황용 만세. 저도 찍어야지. 황용 만세 찍으세요. 황용 오자. 같이 찍어요. 네. 황용 오자. 황용 만세. 네. 어우 여기 상 받으시겠다. 어제 이렇게 오신 분들 상 받으셨어요. 네. 이야 되게 대단하다. 안녕하세요. 어디서 오셨어요? 여기서. 광주. 아. 네. 여덟 봐요. 사진 좀 찍고 다니시네. 아저씨리. 네. 네.